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따라라라따 여기서 뭐해? 여긴 내 옷인데 너도 컬러가 좋니? 아! 얘기해줘! 아마! 좋아? 콧물 튀겼어! 아마 너 콧물 튀겼어! 괜찮아? 안녕! 안녕! 카메라야 안녕해! 안녕! 안녕!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남산타워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레고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진짜 엄청 큰 레고예요. 이 정도? 진짜 많네. 출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날씨가 Maybe 구동차근 걍 기억이 나요 사랑이 안 들어졌어 진짜 부끄럽다. 자기들 이걸로 어, 거기 앉을 거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찍고 있는 거야? 응. 왜? 말을 안 해서? 되게 재미없다. 아니야, 이거 구배소득을 해주실 거야. 응. 뭔 냄새야? 어, 무슨. 나무 태우면 나는 향이야. 지금 나무를 태운 거야? 우와, 신기하다. 몸에 좋대? 숨쉬는 안 좋아. 이게 참는 것도 좀 어려워요. 다 끝났고요. 거의 한... 4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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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뮤비 촬영이 끝나고 텐트 연습을 하러 지금 비밀의 공간에 와 있습니다. 날씨 좋죠?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가운데 넣고. 어렵네. 해줘? 아뇨, 아뇨. 혼자 한번 할 때까지 해볼게요. 필요하면 얘기해? 15분 내? 지금 15분 지났지 않아요? 스피드를 그러면 빨리 내보겠습니다. 너 이런 거에 풍부욕이 있을까? 할 수 있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몇 분 지났어요? 17분이요. 오? 대박. 나 공수야. 컷. 컷. 됐다. 만들었다. 짠. 텐트입니다. 이왕 핀 거 조금 즐기기 위해서 의자를 갖고 와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전용 캠핑 의자고요. 시원하고 좋네. 빨리 캠핑 가고 싶다. 하나, 둘, 셋. 집 옥상 정원인데도 캠핑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텐트 치고 의자에 앉고 아 뭐 마실 거라도 들고 올 걸. 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텐트는 정말 잘 쳤고요. 혼자서는 솔직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18분 18분? 대충 20분. 대충 20분? 대충 20분 안에 텐트를 완성을 했고요. 멤버들이랑 가고 싶네요. 혼자 하니까 외롭네요. 이제 다시 정리하셔야 된대요. 정리는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리한다고 혼자요? 도와줘요. 바빠요. 우리 당일날 봐요. 좋은 아침 로션을 바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어 에센스. 듬뿍 듬뿍 발라줘요. 향수를 이렇게 하면 끝! 기기 레코딩 돌려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 켜줄게. 나는 운전할 때 그런 말 혼자 하는데 나는 켜준다. 운전을 너무 오랜만에 할 것 같아요. 스케줄 때문에 아예 못했죠. 예쁜 척 못하였어. 제일 어색해. 너무 나랑 안 어울려. 아니야 말 안 하면 안 어울려. 어 말 안 하면 안 어울려. 떡볶이 꼭 해야돼. 여기에 라면 넣고 닦아. 휴게소 한 번 좀 들릴까요? 뭐 그냥 간식거리. 혀니가 쏜다. 혀니가 통과했었잖아. 어디요? 여기. 맥반사 버징아. 혀니 또 먹고 싶은 거 몰라요. 아 나 후라이드 치킨 꼬치. 정카. 정카로 쏩니다. 짜다. 엄청 짜죠? 맛있어. 휴게소 먹거리가 제일 맛있어. 난 휴게소가 제일 좋아. 진실의 미간. 응. 이건 원래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 자신 있어. 어? 가요? 다시 해보세요. 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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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89점을 어떻게 하냐고. 아 아깝네요. 다시 할까? 한 번 더 할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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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이요? 무조건 따뜻해요. 핫팩이 짠이야. 캠핑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윤의 가족들이. 지윤의 아버지께서 꿀팁을 주셨는데. 울멍하고 남은 이제 열이 있는 재들을 이렇게 꽉지에 모여가지고 엉덩이에 밑에 놓으면 엉따가 돼요. 진짜 잠이 솔솔 와. 비 올 때랑 눈 올 때 진짜 좋아요. 욕심이 생겨서. 용품을 계속 사게 돼요. 나무가 제일 중요해요. 불 피울 때 그 나무가 막 짜자다닥다닥 거리는 그 소리가 나야지. 콘서트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오랜만에 자는 것 같아요. 이거 봤어요?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이거 봤어요? 비투비님? 네. 아 진짜 웃겼어요. 박수 쳐. 아 저기서 사진 한 번 찍어야 되는데. 아 맞다. 아 여기 왔어. 아 가 אני 안 좋은데. 없었어. 아 그래.